6개월간 추적해서 공고했는데 바로 어떻게 여기서 추적을 해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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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림자까지 쫓았죠 반년 가까운 경찰의 추적 끝에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밤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서 경찰이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이 남자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약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겁니다 그중엔 김 씨가 직접 강남 룸살롱에서 현재 검사들에게 술 접태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해 10월 사업가 김봉현 씨가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화면 속 이 남성이 바로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입니다 라임 자산 운영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PD 수첩이 김봉현 씨의 폭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검찰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PD 수첩은 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씨와 편지를 통해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이 벌어졌던 룸살롱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 김봉현 씨가 현재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장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현재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 템포로까지 아가씨들을 뽑는 수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다이 정도가 아니라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도 예뻐요 애들에 대한 퀄리티 그게 자부심이에요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흥주점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가세요 나 돈이 있어요 나 천만 원, 천만 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은밀한 장소에서 검사 술 접대가 이뤄진 걸까? 전국 구치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예가 제한돼 김봉현 씨를 만날 수 없는 상황 대신 김봉현 씨 측 관계자를 만나 설득한 끝에 방송사와는 처음으로 PD 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꼭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아니에요 다 기록이 있어요 김봉현 씨의 폭로는 사실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 표현에 따르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후배 검사들과 자리를 하게 되었으니 특시를 예약해달라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 2019년 7월 18일 밤 9시 30분경 김봉현 씨에 따르면 F 유흥주점에 특실해 현직 검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키워드는데 약간 조금 더 집중된 키워드를 해요 특히 남친모드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가까워요 손님이 싫은 손이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고 외모도 있던데 얼굴까지 착해 다 뭐 3박자가 다 처진 애들이 검사들이 있었던 특실에 여성 접객원 총 11명이 들어가고 양주 3병과 맥주 15병이 주문됐습니다 술자리에는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돌았다고 합니다 A급 밴드도 불렀습니다 김봉현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A급 밴드를 부르는 밴드가 너무 좋아서 본인이 부른 노래보다 더 목소리가 좋게 음향이 나온대요 특실해 제일 좋은 방에 1번 방에 이제 미리 선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맡아놔야 된다 검사와의 술자리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술값은 536만 원이 나왔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수값은 다음 날 김봉현 씨가 천만 원짜리 수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한 목적은 뭘까 그리고 술자리는 어떻게 성사된 걸까 그날 술자리에는 김 씨와 현직 검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과 박연차 정관계 의혹 수사를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 이주영 변호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개업한 전관 변호사입니다 10여 년 전 이주영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했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 있는 김봉현 씨 이주영 변호사가 개업하고 난 뒤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김 씨의 전 회사 직원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 외후로서 현직에서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상당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김봉현 회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믿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회장님 자신보다도 이주영 변호사를 먼저 챙기는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에게 전담 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주영 변호사의 편의를 위해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서 아예 전담으로 넣어버렸죠 기사가 이주영 변호사 이사할 때 이사도 같이 해주고 그랬을 정도예요 아예 그냥 나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타 모빌리티의 골프장 법인 회원권도 이주영 변호사가 함께 쓰도록 해줬고 1억 9천만 원짜리 골프장 법인 회원권에 이 변호사를 지명 회원으로 등록시켜줬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주영 변호사와 지내며 전관의 영향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 현직 부장, 차장 등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고 또 전화 한 통으로 일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스타 모빌리티 전직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힘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김 회장은 엄청 좀 정신없었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회사로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 라임 자산 운영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추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비상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전 라임 자산 운영 부사장 그리고 이주영 변호사 등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게는 라임 자산 운영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2일 라임 자산 운영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후배 검사들과 약속을 잡았다며 술집 예약을 미리 요청했다고 합니다 약속 날짜는 며칠 뒤인 2019년 7월 18일 김 씨는 유흥주점을 예약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팀에서 근무하던 동료들과 모이기로 했는데 저에게 소개시켜줄 테니까 미리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라임 사건이 커져서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이런 류의 검사들이 특수통이라서 투입되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하며 술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술 접대 당일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의 소개로 현직 검사 3명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후에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합리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 너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난 자리에서 나하고 대우조선 해양팀이 있을 때 같이 근무하는 검사들이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나하고 호영호자 하는 사이다 사건 터지면 잘 봐주겠지 인사 못 들여서 안다는 거지 뭐 이 변호사는 나이없 검사를 소개하며 여기서 본인 빼고 제일 형이고 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검사는 눈 뜬 채로 포 잘 뜬다고 유효재 검사는 곧 해외연수에 간다고 인사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술 접대 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들과 이주영 변호사는 2016년 함께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특수부 중에 특수부로 불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당시 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함께 활동했던 엘리트 검사들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이주영 변호사한테 그러죠 형님 그 아우님 댁이 그쪽이면 아시아나시시 골프장 거기하고 가까운 데 사시니까 우리 아우님하고 골프차 치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댔죠 김봉현이 진술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차림새였다 어떤 친구는 8월 달에는 저기 간다 유학 간다 이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구체적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로부터 석 달 뒤 라임 자산 운영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김봉현 씨가 검거된 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이주영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저에게 도울 방법을 찾을 테니까 본인과 관련된 얘기와 전에 술자리를 했던 검사들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돌아갔습니다 남부지검에 가게 되면 저에게 아는 얼굴 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기 위해 이주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뒤 이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MBC PD수처 PD 최연준입니다 저 검사 술자리 관련 잡대 취재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예예 저 운전 중이라서 전화가기가 조금 있던데요 아니요 전화 주신 거 아니고 전화 다음에 얘기하자던 이주영 변호사 그 뒤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씨는 이 변호사 말대로 남부지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술 접대를 했던 나이여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맞게 된 겁니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추사 검사에 나이여 검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술 접대에 대한 대가가 있었을까? 거의 매일 얼굴은 마주쳤지만 일부러 서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여 부부장이 인사의 동전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20에서 30분 정도 단독으로 대화를 했는데 사제 커피라고 하면서 커피를 주었고 나이여 검사가 사제 커피라며 구치소에 있는 김 씨가 접하기 어려운 커피 전문점 커피를 건넸다는 겁니다 굳이 인사 정도 하는 거에 변호인 입회가 필요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부부장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변호인이나 교도관 없이 단독으로 둘만 검사포부장검사실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건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책임자와 사건 피해자의 독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못 챙겨줬다는 부분도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고 존경하는 이모병사랑 표현을 했다라고 그 말도 하셨던 것 같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상당히 커피도 얻어 마시면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니까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지진 말씀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자유와 특수관계 친인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사건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깊이 해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기의 범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해피해야 되는 사유를 밝히려면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봉현에게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못하죠 더 못하죠 나이역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검찰 연구관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해왔고 현재는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나이역 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역 검사도 잘 아시죠? 총장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이 이렇게 돼 있죠? 글쎄요 나이역 검사는 같이 근무한 적은 없고 일 잘한다고 그냥 알고는 제가 있습니다 나이역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 술접대를 받았다고 김봉현 씨는 주장합니다 나이역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역 검사님 저는 mbcpd 수처 pd 최은준입니다 네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역 검사를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검사님 안녕하세요 나이역 검사님이시죠? 저 mbcpd 수처 pd 최은준인데요 저 술자리 접대받은 거 인정하시나요? 접대입니다 네 인정하시나요 혹시? 검사님! 검사님 이제 말씀도 모를게요 검사님! 검사님 접대받으셨으면 라임 수사는 맞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님! 수사 결과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이역 검사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랑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그쳤습니다 당연히 그건 뇌물죄로, 뇌물수수, 증뇌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부포병지법 가지고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사퇴할 건가? 2020년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1번 찾으라면 이거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친하니까 술 사줄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도는 먼저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이 관련 형사 사건이 만약에 앞으로 발생을 하면 연주를 대기 위한 접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 관련성 입증에 좀 신경을 써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술자리 당시는 나이역 검사에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의 말은 좀 다릅니다 공안하던 애들이 공안 다니는 거고 특수하던 애들이 특수 다니는 거잖아요 경력이 잘 나가는 애들은 나가는 데가 움직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다 예상 범위 안에 다 움직이는 거죠 나이역 검사의 경력상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은 자기 인사 자기가요 없는 자리 만들어서도 가는 게 잘 나가는 검사니까 그런 금조부 가는 애들은 전문성이 다 인정돼서 그냥 총에 받는 애들이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지 금조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지 거기가 그렇죠 엄청나게 빽 있고 능력 있고 능력이라는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총에 받는 그 능력인데 기존 뇌물제 판례에는 미래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제에 비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량이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정탁금지법은 형량이 좀 낮죠 법정형 자체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뇌물은 굉장히 중한 거잖아요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곧바로 징계를 받아서 해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깊게야 정직 간복만일까요 정직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뇌물제 입증을 위해서는 술자리 전후로 검사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나이업 부부장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임멸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한 것은 아닌가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나서 버렸습니다 이주형 변호사도 양재천을 걸으며 산책하던 중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옆에 집사람도 있고 당연히 부부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분실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 당연히 아는 것 아닌가요? 믿어주십시오 그게 팩트입니다 유효재 부부장 검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아용품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쓰던 휴대폰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가 마치 짠 것처럼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버리거나 분실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효재 검사는 택시의 승하차 기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 7월 18일 22시 59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F6 주점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시 18분경 피의자의 관사 부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F6 주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같이 그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분실한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대화했던 전화하거나 문자 왔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거 원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버린 마당에는 내가 변명을 하면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잘 알기 때문이죠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술접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서 이건 무관용이고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용남법 위반 하나도 저희는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접대 자리에 동속한 검사 3명 중에서 나이여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남부지검 수사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 2명은 먼저 술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강남의 고급 이홍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았음에도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什么 comprar quic아인 Dumbo 이런 걸 봤는데 없는 것입니다 한국아인